이 비행체는 우주의 다른 차원에서 지구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광을 바래주고 있군요. 성광을 바래주고 있군요.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비행체는 우주의 다른 차원에서 여기 지구를 찾아온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비행체는 예수가 태어날 때 동방의 현자들을 예수가 태어난 곳으로 이끈 그 밝게 긴 꼬리를 끄는 밝은 별 이제 여러분에게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류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여러분 존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존재이며 여러분들은 무한한 존재입니다. 예, 비행체는 서서히 예, 지나지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ế 그 긴 밝은 꼬리를 끌리면서 예, 지나지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비행체는 우주의 다른 차원에서 여기 지구를 찾아온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비행체는 예수가 태어날 때 동방의 현자들을 예수가 태어난 곳으로 안내한 그 비행체는 그 밝게 긴 꼬리를 끄는 방글별, 예, 밝은 별,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이 비행체는 예수가 태어난 곳으로 동방의 현자들을 이끈 그 비행체임을 지구리에게 밝히러 여기 우주의 깊은 존재의 차원에서 지구를 찾아온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비행체는 예, 비행체는 예, 한대는 아래쪽으로 한대는 우쪽으로 지나지고 있군요. 예, 날씨가 매우 쌀쌀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비행체가 예, 성광을 예, 발해지고 있군요. 예, 백색의 긴 꼬리를 끌면서 서서히 소리 없이 지나지고 있습니다. 지구류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여러분 존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마음을 또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존재이며, 여러분은 무한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죽음이라 부른 두려움은 다른 삶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감추고 쌓아놓을 그 어떠한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필요로 하는 여러분의 형제에게 주물을 해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속에서 무한히 공급받을 수 있는 영원한 존재임을 여기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비행체는 밝은 성광에 긴 빛의 꼬리를 끌면서 서서히 지나지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이 비행체는 우주의 다른 차원에서 여기 지구를 찾아온 곳입니다. 예 예 예 검색을 찾아온 곳입니다. 예 섬광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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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비행체는 우주의 다른 차원에서 여기 지구를 찾아온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비행체는 예수가 태어날 때 동방의 현자들을 예수가 태어난 곳으로 이끈 그 밝게 긴 꼬리를 끄는 밝은 별 그렇습니다. 예, 이 비행체가 예수가 태어난 곳으로 동방의 현자들을 이끈 비행체임을 밝히러 우주의 깊은 존재 차원에서 여기 지구를 찾아온 곳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백색의 성광을 켜줬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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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성광을 번쩍해줬군요. 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비행체는 우주의 깊은 존재 차원에서 여기 지구를 찾아온 곳입니다. 예, 빛나는 긴 꼬리를 끌어주면서 우주의 깊은 존재 차원에서 서서히 지나가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밝게 긴 꼬리를 끌었군요. 성경이 켜졌군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 비행체는 우주의 다른 차원에서 여기 지구를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비행체는 우주의 다른 차원에서 여기 지구를 찾아온 것입니다.